저희는 잘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더 먹으러 왔어요. 진짜 먹으러 왔어요. 더 야생활에 안 보니 더 먹으러 왔어요. 또 또 먹으러 왔어요. 저거 카메라 보는 거 장난치고 싶어해. 아니야. 이거. 야! 너무 힘들어 눈이 큰절 잘했네 너무 힘들어 이때 많이 캤다 그렇게 힘들어 쟤 언제 쪄고 먹고 있니? 몰라 원래 스틸해서 먹고 있어 고구마 라떼 만들어보고 싶고 일단 애들 간식 쪄가지고 애들 간식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어? 그건 누구 강아지에요? 뽁뽁이에 잡고 뽁뽁이에 잡고 보여? 손으로 누르는 거 봉디야 너 나오고 싶다고 하롱 하롱 나만 기분 좋아? 봉디이 샬락샬락 거리네 샬락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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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뽁 뽀뽁아 기대돼? 샬락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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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락샬 aquest 장소로 새벽 베르기 은하 로afe Wrote Milan 낯쪽에 내려다보다는 호기 봉순이 가지마 나랑 있어 그냥 쟤는 기다리라고 하면 무조건 저러고 기다려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가려봐 고양이들아 쳐다봐 고양이들아 쳐다봐 고양이들아 쳐다봐 고양이들아 쳐다봐 보여주지마요 왜 보여줘 그걸? 응 귀여워 엄마와 딸이네 냥딸이야 냥딸 우리 공두는 이렇게 엄마한테만 다리 붙이고 할아버지 됐어 할아버지 호박 아이 뭐야 이게 고구마를 안 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고구마 나 이런 고구마 처음 봤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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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장님 뽀뽀 한 번 해도 될까요? 다장님 뽀뽀 한 번만 더 해도 될까요? 어허 입술에 닿으시면 어떡해요 부끄럽게 어머 이분 엄청 다장님 살짝 똥냄새가 나고 산책 두 번씩 할까 이제 앞으로? 우리 깜빡이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한 날입니다 눈도우고 애기들 너무 좋아해 호롤롤롤롤롤 호롤롤롤롤 결백하다고 할 수 있냐고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고구마 너무 심하잖아 아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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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